그 다음 iterator method 여기서 두개 볼건데요. matchIndexes 하고 pickable. matchIndexes가 indexes 그 아이템의 위치를 match하는거고, 그리고 pickable는 좀 이따가 볼게요. 먼저 matchIndexes 먼저 여기서 좀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긴 string이 있고 색깔은 무시하시면 돼요. 모나코 에디터가 헷갈리는 것 뿐이고, 이건 하나의 string입니다. 이렇게 rule 이렇게 rule이 나오고 여기서도 rule이 나오고 rule 나오고 여기다가 matchIndexes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ruleLocations equals rules.matchIndexes 그리고 어떤거 matchIndexes를 이용해서 이건 약간 Enumerator 조금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 많은 패턴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건 etrid를 만드니까 그 다음은 vec로 만들고 그리고 좀 신기한 이가 이게 vec of tuple of 아무거나 러스트가 선택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죠 i32하고 iu사이즈죠 그리고 refster 근데 러스트가 해 주니까 직접 안 사도 되고 그리고 ruleLocations and ruleLocations debugPrint 해서 실행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rule은 이렇게 인덱스 제로에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인덱스 29 그리고 64 그리고 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rule rule이 만든 것만 아 넣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ruleRuleRule만 나오지만 만약에 뭐 userInput userInput userInput가 있고 뭐 doSomething 그리고 um string 뭐 뭐 string으로 만든 다음에 음 음 let x equals 여기서 userInput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input input to string 이게 어떤 input인지 알 수가 없고 input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userName 음 userName 뭐 아 여기서 그 랜덤 랜덤은 사실은 스탠드 라이브리 없으니까 아 그건 나중에 그 보여 드릴 건데 그 일단 랜덤한 string이라고 생각 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랜덤 펑션을 이렇게 여기다가 matchIndices userInput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input인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일단 찾아보고서 그리고서 여기 그 안에서 matchIndices 해서 만약에 뭐 인덱스 13 해서 이렇게 유저네임이 나오던지 아니면 뭐 음 누군가 ebay나 addres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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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메탓을 쓰면 어떤 건지 이렇게 pickable 여기 속에는 뭐 잇딱가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자, 이것을, 이것도 조금 웃긴, 웃긴 예시지만 아, I love the number number, itter, peak, unwrap. 일단 있다고 믿고 있어서 그냥 unwrap을 하고서 그리고 너무 숫자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I really love the number, 그리고 number, itter, peak, unwrap. 계속 이렇게 peak를 해도 당연히 그 unwrap는 none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ber, itter.next. next은 약간 pop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next만 하는 건데 peak, unwrap, 프린트도 안하고 그냥 next를 해서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I love the number one 이렇게 one이 나오고, one이 나오고 계속 보는 거고 그리고 next를 해야 다음 숫자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O, 그리고 peak를 해서 peak를 100번, 1000번 해도 계속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계속 peak를 하고서 미리미리 볼 수가 있죠.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binary heap에서 peak를 본 거 같아요. 혹시 peak를 이미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것 때문이죠. heap. binary heap도 이렇게 peak가 있고 왜냐면 그때 binary heap는 제일 큰 숫자 제일 큰 아이템이 먼저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 나머지는 그 순서가 완전 랜덤한데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아이템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도 peak를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peak를 사실은 본 적이 있지만 일반 iterator에서도 이렇게 peak를 하면 peak method를 쓸 수가 있습니다.